안녕하세요. 심리북튜버 송아지입니다. 오늘의 책은 당신이 옳다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정혜신 선생님의 나름 최근의 또 다른 책인데요. 죽음이라는 이별 앞에서 라는 책입니다. 창비 출판사의 책이고요. 지혜의 시대라는 이름으로 여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만의 길을 닦으며 깨닫게 된 그 지혜의 내용을 강연을 통해서 나누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시리즈 책으로 출간한 겁니다. 정혜신 선생님께서는 이 책을 통해서 지금의 치유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까지 만났던 그 수많은 죽음과 맞닿은 사례들과 관련된 경험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선생님의 통찰을 풀어내 주고 계십니다. 이 책은 크게 두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혜신 선생님의 강연 내용이 나오고요. 이후에 참석했던 분들과의 묻고 답하기 시간에 나누었던 질문과 답변에 대한 내용을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이 책이 선생님의 최근작인 또 당신이 옳다라는 책과 비슷한 시기에 출간이 돼서 그런지 이 책을 다 읽고 먼저 든 생각은 선생님이 죽음이라는 그런 세부적인 주제를 가지고 당신이 옳다를 이야기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잠깐 스쳤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내내 당신이 옳다 책을 읽고 있는 것 같다. 단지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 뿐 생각해보면 이 두 책이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이 기본적으로 인간 자체에 포커스가 있고요. 정혜신 선생님께서 인간을 대하는 혹은 바라보는 인간을 만나는 어떤 그 집중된 것이 그 시각 자체가 존재에 대한 공감이라는 일관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옳다 책을 읽으신 분들이 이 책을 읽으신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확장되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안 읽으신 분들이 읽으셔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책은 어떤 분들이 읽으시면 좋으냐면 어떤 방식으로든 죽음이라는 주제가 나와 관련해서 가까이에서 혹은 직접적으로라든지 간접적으로라든지 경험을 하셨던 분들 특히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때문에 그런 종서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읽으시면 특히 더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직접적으로 옆에 있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직업 마음을 다루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보시면 더 직접적으로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근데 방금 든 생각은 우리 모두가 이 책을 읽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우리 모두는 죽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도 죽음을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주시면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죽음을 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에서는 정혜신 선생님께서 직접 경험하셨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남편이신 이명수 선생님께서 작년에 심정지가 오셔서 잠깐 숨이 멈추셨다가 극적으로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그 짧은 순간 경험하셨던 죽음에 대한 모든 이야기 또 두 분이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두 분 모두 다 암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밀조직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두 분이서 그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나누었던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과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내 주고 계십니다. 그 외에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죽음의 모습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정말 TV에서나 보는 끔찍한 죽음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것 말고도 학교 폭력이라든지 짓담 따돌림으로 인해서 어린 자녀가 죽음에 이르게 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그 부모가 맞이해야 할 죽음이라는 큰 벽 그 벽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 그 외에 부모님의 죽음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같이 이런 다양한 죽음의 모습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어줍지 않게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책을 직접 읽으면서 느껴지는 정혜신 선생님의 그 따뜻한 호흡을 직접 느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만 제가 줄 그어가며 읽었던 부분을 요약해서 나누어 드리도록 할게요. 죽음이 주는 상처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은 개별적이고 주관적이에요. 고통에는 등급이 없어요. 그래서 그만해라 그 정도면 됐다 라고 세월호 사건이 잊혀져 갈 때쯤 아직도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남은 자들에게 무심히 던진 그 한마디가 그들에게 제2의 죽음을 불러일으킬 만큼의 고통과 깊은 슬픔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엄마가 1년이고 2년이고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해서 주변 사람이 이제 그만해 그 정도면 됐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모든 고통과 슬픔은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거거든요. 슬픔 그 자체보다 더 힘든 것은 슬픔을 마음껏 슬퍼하지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슬퍼하지 못하면 결코 그 슬픔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의 죽음 앞에서 주변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슬퍼할 권리를 억누르는 것 아무렇지 않게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가혹한 일인지요. 힘들고 슬픔 마음을 억지로 억누르고 지나가는 것이 더 큰 일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심리적인 대가를 치르게 되거든요. 마음껏 울고 마음껏 슬퍼하고 마음껏 힘들어할 일을 힘들어해야죠. 이렇게 고름을 빼내야 비로소 그 위에서 새 살이 꾸득꾸득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마음껏 슬퍼하도록 지지하는 거예요. 충분히 애도했다는 느낌이 들어야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충분히 슬퍼하고 그 슬픔이 충분히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말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자식의 죽음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슬픔이라는 고통이 다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처가 피눈물이라든지 꽉 찬 고름 같은 형태가 아니라 어떤 뼈저린 그리움 같은 형태로 남을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이미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없는 자보다 살아있는 자, 살아남은 자에게 정말 온 체중을 실어서 그 존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닌 그 존재 자체에 집중하고 공감하고 그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정의신 선생님의 모습에 정말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죽음이라는 주제 자체가 우리가 정말 쉽게 이야기하는 주제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밝은 곳에서 더욱 건강하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죽음과는 뗄 수 없는 그런 존재니까요. 지금도 죽음은 늘 우리 곁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 지금 실존으로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죽음이라는 뭔가 끝일 것 같은 막막함, 막연한 슬픔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다스리고 또 이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귀한 지침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얼굴 보이는 영상에서는 새로운 날을 여는 열쇠 2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